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시험공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한참 바쁘실 때잖아요. 그래서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명언 좋아하잖아요. 명언 중에서 the quote on why you should rest. 당신이 왜 쉬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인용구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앨런 코엔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작가십니다. 54세세요. 자,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is virtue in work and there is virtue in rest. Use both and overlook neither. 그랬어요. 일단 virtue 하게 되면은 미덕입니다. 미덕. 또는 선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미덕이 있다 이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근데 또 미덕이 있다네? 어디에? 쉬는 데 있어서. 그럼 일에도 미덕이 있지만 쉬는 곳도 미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use both. 둘 다를 제발 좀 사용하세요. 그리고는 overlook이 뭡니까? 이거 수능 필수 단어 아닙니까? 간과하다. 못 보고 지나치다라는 뜻이죠. Overlook neither. 여러분, neither 하게 되면 둘 다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나 휴식이나 둘 다 간과하지 말라. 일에만 너무나도 치중하지 말고. 그렇다고 쉬는 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일과 휴식을 둘 다 꼭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든 생각이 사실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야,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이렇게.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쉬면서도 어때요? 막 아, 공부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일해야 되는데. 수업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쉬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인상은 찌푸리고 있어. 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하면서 막 불편해. 그냥 막 심장이 쥐어와.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일할 땐 막상 아, 그때 잘 못 쉬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서 또 일하면서도 또 막 인상 쓰여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일할 땐 일하고 쉴 때 쉬는 게 완전히 분리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의식을 확실히 해야 되더라고. 사람이. 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쉬는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난 다음이나 전이나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2시부터 4시까지 쉰다라는 시간을 정했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무조건 쉴 거예요. 나 진짜 다른 생각을 안 해. 전화도 웬만하면 안 받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쉴 거야. 쉬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쉬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막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면서 쉬는 게 그게 사실 쉬는 게 아니래요. 그 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좀 완전히 쉬는 거, 자는 거, 멍때리는 거, 커피 한 잔 하면서 나무 보는 거, 바다 보는 거 이런 게 진짜 쉬는 거랍니다. 근데 물론 뭐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거 좀 이해는 합니다만 여튼 쉴 시간을 딱 정해놨으면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공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일 생각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격하게 쉬겠다. 해서 미친 듯이 쉬어. 정말 격렬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되면은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싹 나는 격렬하게 일을 하겠다. 격렬하게 지금부터 나는 공부를 하겠다 해서 공부에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빠치세요. 빠트리세요. 알겠죠? 그렇게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어진 대로 되어가면 항상 이게 일할 때도 쉬는 생각, 쉴 때도 일 생각 자꾸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잘 시간 보내시면서 쉴 때는 잘 쉬시고 격하게 쉬시고 또 공부할 때도 격하게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공부와 쉬는 거 둘 다를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들어오셔서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참신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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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